깨홉! 안녕, 친구들! 여기, 여기 구독! 눌러줄 거지? 응! 어? 반지 너 뭐하냐? 강반지 너 뭐하는 거야? 아이, 아무것도 아냐! 아니긴 뭐가 아냐! 너 지금 물러 보정하는 거지? 가자! 내가 보라고! 헐! 헐! 야! 야, 너는 아직 누구야? 존도야, 느낌 있어! 뭐야, 쉬는 시간 종 땡 치자마자 달려왔는데 이러다 우리 영원히 곰돌이 빵 못 먹는 거 아냐? 몇 번 년가? 한 입만 죽으렴 응 그러게,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달리기 잘하는 남자애들이 다 헌나고 그래, 달리기 연습을 더 해보자! 우싸인 너트! 우싸인 볼트거든! 조운도야, 느낌 있어! 너 장르 희망이 변호사로 바뀌었다며? 응, 그게 뭐? 이 불쌍한 소녀는 곰 줄인 동생에게 줄 빵을 훔친 것 뿐입니다! 존경하는 재판장님! 상처를 부탁드립니다! 우와, 멋지다! 나도 저 언니처럼 예쁘고 똑똑한! 변호사가 될 거야! 존도야, 느낌 있어! 존경하는 재판장님! 피고 금뻐피는 뼈다귀를 좋아한 죄밖에 없습니다! 자, 그럼 갑시다! 준비, 액션! 몸복인 사건들 그러게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, 반지야! 걱정마, 내가 처리할게 내 장르 희망하는 배우였거든! 언제 또 바뀌었냐? 어, 그래! 학생이 한 번 해봐요! 자연스럽게! 액션! 조운도야, 느낌 있어! 자꾸 넘어지네! 배우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! 편한 걸로 지저면 내가 만든 교복을 이길 자가 없을걸! 내 복만 아니면 돼! 그것은 바로! 짜잔! 이 교복 짱파나겠지! 좋은데, 느낌 있어! 그게 교복이냐, 찜질방 옷이지! 무슨 소리야! 이건 찜질방 옷이 아니라 내가 만든 편한 교복이야! 어디서나 따끈한 방바닥에 등만 대면 잘 수 있는 편한 찜질방 티셔츠! 너무 편해서 우리 아빠가 3년간 입고 자던 바자마를 한 땀 한 땀 바느질에서 하나로 붙인 거라구! 통짓! 난 혼자가 아니야! 고마워! 나도 그 우정에 함께하면 안 될까? 미안, 우리 안경인 모임에는 안경을 쓴 친구만 낄 수 있어 반지야 안경이라면 나도 있다고! 반지! 수수깡 안경 중에 변신인거야! 좋은데, 느낌 있어! 그건! 유치원 병아리반 공작시간에 만든다는 수수깡 안경! 수수깡 안경도 엄연한 안경이지! 좋아! 너도 받아주마! 안경이네 공공의 적 밴돌이를 무찌르자! 무찌르자! 후uti! 후추! 후추! 후추!